오늘의 뉴워드는 C의 공포입니다. C는 코로나 19의 첫 글자 C를 따온 단어로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세계 경제 둔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특히 중국 외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우리나라에 대해 글로벌 신용평가사 및 연구기관은 한국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서 앞으로 하향세를 계속할 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투자기관에선 최악의 경우에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란 전망까지 내놓았는데요. 이 때문에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부진의 공포가 C의 공포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탄생시킨 겁니다. 문제는 이 C의 공포가 우리나라에서만 끝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보다 장기화되면 각국의 무역 경제가 타격을 받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 전체가 휘청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이러스 하나가 빚어낸 대형 공포, 서둘러 종식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마치 요즘 재난 영화의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달라지는 확진자 수에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경보 단계도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린 상황인데요. 문제는 국내 경제 위기도 단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마저 심각 단계로 격상되지 않기 위해서는 코로나19를 끝내기 위한 한 발 빠른 대응과 더불어 경제가 더 이상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나경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